3 4 4 4 5 5 칫 문은 열려 있는데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훔쳐오고 싶은데 아 안타깝다 어 근데 여기 되게 넓다 어? 밖에서 보면 코딱지 많아는데 음 음 보자 맨 위쪽 위쪽이랑 저기 산쪽 어떻게 올라가 이거 길이 어디야 길이 여깄네 맵 넓다 응 맵 넓다 이런 넌 홀딱 젖었잖아 뭐가 필요해? 난 당신이 필요해요 비가 내리도 할 일은 다 해낼 수 있어 젖은 나무로 작업한 건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안녕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하루종일 발명품을 만들기 참 좋은 핑계가 생겨 핑계 진짜 비렁되기 약간 질환이겠지만 말이야 엄마는 저렇게 예쁜데 자식들은 왜 저래? 으흠 배드립 아님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리크 음? 리크 이렇게 위쪽 위인데? 여기 어 아직 못 가는 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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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위쪽이라 흠 흠 흠 저길을 이렇게 가면 되는 구나 흠 흠 흠 아이씨시시 길 거지 같네 어? 아니 맵을 뭐 이렇게 만들었어 어? 누구야 맵이 이거 만든 거 여기서 이렇게 못 간다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흠흠 흠 흠 흠 잠시만 남의 집인데 남의 집인데? 남의 집인데? 남의.. 남의 밭인데? 흠 안 걸렸다 안 걸렸어 안 걸려면은 범죄가 아닙니다 못 가나? 변신 아…. 미치겠네 어? 마법사니타 어떻게 가지? 아 네비게이션이 필요해 아 네비게이션이 필요해 나에게 길을 어? 나에게 길을 길 좀 알려주쇼 길 좀 알려주쇼 아 네비게이션이 필요해 아 네비게이션이 필요해 아 네비게이션이 필요해 네 아 여기 거기고 음 일단 집에 갑시다 잠겨있다 잠겨있다 여기는 누구네 집이니? 화니의 목장 레아의 산정 트레일러 어? 트레일러 가볼까? 어? 아이씨 어차피 이제 곧 밤이네 내일 가자 내일 내일 갑시다 내일 내일 아 아 참 이벤토리가 가득하다 일단 일단 이벤토리 있는 것 좀 팔고 옵시다 어 박스에 퉁퉁퉁퉁 넣고 옵시다 여기 귀신도 있나?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혹시 여기 귀신도 있나요? 어 다 넣어 다 넣어 어차피 나중에 또 구할 것 같애 일단 냅두고 설시야 그러고 보니까 세자 허사비가 없네 톡 톡 톡 오 오 퉤퉁퉁퉁 히앱 샵! 샵! 무언가를 발견하였다 뭐지? 이것이 예전에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는 폐허일 뿐이다 뽁! 뽁! 어! 토끼다 아닌가? 토끼처럼 생겼는데 일단 풀만 열심히 캡시다 아니야 이제는 가자 이제는 가자 이제는 아 집 좀 들어가자 집 좀 좀 널차 씨암무더기 이거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씹어놓읍시다 뚱뚱 내일의 날씨 고주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씨뉴스 그리고 연애를 당.. 당신의 일등 채널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하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싸 아싸 잡시다 쌤 뽀뽀뽀뽀뽀 혹시 자기의 얘기인 것 같습니까? 걱정마세요 피에르 자.. 피에르 자파점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피에르 자파점에 오늘 들려서 저렴한 거기에 24사이즈 배낭을 만나보세요 조방과 백길 고대합니다 피에르 자파점 피에르 자파점 피에르 자파점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어 잠시만 비온다 했는데 왜 비가 안와 예헤이 비가 안오네 비가 올거라 해서 같이 됐는데 갑시다 공글뽀 비온다고 해도 안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두 까려고 한거 헤헤이 아 여기다 피에르 자파점 잠기 있다 오전 아홉시부터 그러면 그동안 일단 아침부터 남의 집 꺼 봐야지 낚시나 한번 하고 싶다 낚시 좀 하고 있으면 시간 되겠죠 아 평화롭다 아 평화롭다 이게 드래기 내려놓을 수 없다고? 그냥 쓰레기 젠장 어? 안녕 우리 말은 엄청 작지만 도사관이 있어서 행운이라 생각해요 책이 푹 빠져 있다면 현실은 금방 잊혀지거든요 아 슬픈 소리 말아요 어쩌면 내가 책을 많이 읽는게 그런 일일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또 감정이 휘둘려버렸네요 괜찮아 난 당신이라면 불쩍 안녕 공기가 따뜻해지는건 기운이 나는걸 아이 잠겨있다 공기 파란머리랑 노란댕개머리 여자애를 찾아야 하는데 아니 여기말고 꼬멀리 예 안녕하세요 아 미니맵이라도 하나 주던가 진짜 안녕하세요 우와 어디 살롱해서 캬라멜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 저리까지요 여기가 베니의 집이었군 여기다 피에르 뚜뚜뚜뚜뚜뚜 헬로우 제가 말로 어 카탈로그? 가구네 가구 필요없어 아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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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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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여보슈요 가방 찾으러 왔는데 니가 수확한 물건으로는 기가에 살게 뭘 가격도 잘 차주고 에비게일 헉 뭐야 이게 재단! 하 아니 집에 이런 스 precious 으으으음 흠흠흠ọ 저기요 나 가방 좀 사고싶은데 여기 맞지않나요? 가방 사는데 상자 나무 10개? 오 나무도 어 나무도 필요하네 심지어 잠시만요 여기 조금 더 둘러보자 시작합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어, 여거나 심을 볼까요 이거? 클리프 러 그래 이거 하나 사보자 아니야 이거 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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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터다 거지다 나는 거지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아가씨와 대화를 하고 싶고 어? 나 주는 거야? 그냥 여기 둬도 괜찮아 괜찮지? 아니 이거 주는 거 아닌데? 이번 여름에는 아 그러니까 이게 개였구나 간호사로도 일하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렇고 안녕 오늘은 옷장일을 하기로 했어 새로운 옷들을 타려면 유행지나 옷들을 전부 버려야 하거든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나 버리지 않는 게 좋아 아 여기 얘네 집이고 트렐러 아 여기 춘장님네고 아 여기 춘장님네고 어 어 이 꼬마 애는 왜 혼자 있어? 너 왕따니? 야 야 야야야 말 못 거네 어? 파란 머리도 있다 어? 어? 얼굴에 다 써있어요 펠리카마를 정말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저녁에 시간이 나면 살롱이 들리세요 제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술집 아가씨였어? 술집 아가씨였어? 뭐 나쁜 소리 말고 잠시만 그러면은 몇명 나왔지? 한명 한명 이 노란 대기머리 아가씨가 어딨지? 이 노란 대기머리 아가씨가 어딨지? 이 노란 대기머리 아가씨가 어딨지? 그래도 괜찮단다 난 조디라고 해 누구 닮아도 싫어요?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라 누군가 새로 오게 되면 엄청 들뜨게 된단다 농구가 있다면 많은게 바뀔거야 예예 좋았어 드디어 다 만났다 친구 터기는 뭐 누군가에게 선물 주기 딸 일단 집에가서 농사를 좀 어색히 합시다 이쁘구 어 맞아맞아 우리 집 맞아요 일단 나무가 이제 상자 만들거라 나무 필요하니까 나무좀 캡시다 넘어가요 수액같은건가 저거 방금 뭔가 방울같은거 떨어졌는데 일단 남겨두고 남겨두고 됐어 그리고 농사를 합시다 자 영차 뭐 이상한걸 본거 같은데 몰라 일단 나무나 캡시다 어 잠시만 에너지 모자른데 어 에너지가? 레드불이 필요해 레드불이 필요해 레드불 없나? 네 가산지털님은요 어서오세요 이거 뭐 거치나? 일단 이거는 팔고 풀도 팔고 음 잠시만 그리고 저거 근데 가방은 어디에서 만드나요? 나 솔직히 딴거 필요없이 가방이 제일 먼저 필요한데 뭔 게임이지 바람의 나라? 아니요 저거 스타즈벨리라고 농사하는 게임이에요 오 탕재 만들었다 탕재를 만들고 농사관련된거 다 여기다가 넣을까요? 똑 오오오 맘에 들어 빨간거 어 너무 빨간데? 그냥 하얀거 해 그냥 별로다 색깔 뭐든 다 별로다 어디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들어보시죠 다들 별리 주민들 주민분들께 알립니다 강과 바다에 만나는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파를 찾아보세요 어릴때는 땅 속에 한 움큼씩 있을 겁니다 골파가 뭐죠? 골파가 뭐지? 아니 이건 그건 둘째치고 지금 필요한건 저건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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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가 없습니다 어 편 편지말고 가방 어디에서 팔더라 누구네 집에서 판다고 했는데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저기요 앗! 어 엄둘러 주셨나? 어디 어!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프리카로 돌아와가지고 요즘 추천도 잘 못 봐가지고 어디? 음, 분영하지 않는다고? 초초초초초초초 어느새 밤이네 가자 어, 그냥, 그냥 갑시다 이제, 오늘은 많이 했어, 이것저것 이거 석탄도 그냥 저기 상대에다가 넣어놓고 갑시다 가자, 가자 아, 제발 내일도 비 오면 좋겠다 따라라란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필드스낵? 뭐지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뽀록 인정 판 것도 없어, 오늘 수입이 없다 진행내역이 차단되었습니다 어우, 잘 잤다 어디로 오늘의 운세는 웰맥의 신탁의 호싱을 환영합니다 곧바로 이 영혼의 목소리와 당신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영혼들이 살짝 혼란스러운 모양이네요 운이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자, 편집 왔죠? 우리의 소정한 조자마트 고객님께 저희 조자마트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호수 근방의 길을 뚫었습니다 저희의 굴착작업이 합법적인 작업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조자그룹 저희 조자마트는 지역 환경과의 공생을 추구하며 책임가 있는 관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알로, 근본 사건들이 인하여 생긴 모든 불편을 사바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엽게 상하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관심과 반대를 감사드립니다 조자마트 고객만저팀 대표, 머릿속 올림 낙싹하네 어? 대표가 물을 주세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쑥쑥 칼칼칼 칼칼칼 이제 곧 누구 생일이지 않나? 5일 곧 있으면 루이스 생일